전라북도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수회 때 피해를 입어 주택을 새로 지으려는 수재민에게 최대 1억 원을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줍니다. 농협 전북본부는 모두 40명에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신축 자금으로 최대 1억 원씩을 연 1.5% 금리로 융자해주고 이자는 전라북도가 모두 내주기로 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한 가구당 20년간 최대 1,8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